코로나19 우울증 극복 아이디어 공모에 다양한 도민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전라북도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100여 개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며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식물 환경 조성 등 6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수 제안으로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꽃 선물하기, 휴식의 숲 조성 운영, 착한 가게 축제, 슬기로운 농촌 생활 등이 추가 선정돼 정책에도 반영됩니다.